강원도 영월역 안에 들어오시면 마지방 안에 영월 지역 특산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철도 기차를 기다리시면서 영월에 특산품이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산품입니다. 강원도 하면 산책, 운영하지 않죠. 침해물, 벌벌, 와인이 있습니다. 웡홀에서 만든 와인입니다. 밑에는 전통주가 있네요. 거덕주, 중류주도 있습니다. 들기름, 옥수수, 잡곡들, 특산품으로 전신이 있습니다. 국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고추장도 있고, 흑회, 동충하초, 아곤야즈, 헬메, 하수천, 차두잎, 간장, 간장, 고추장, 자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역 보시면 한 번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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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추장,